자, 그럼 이제 치맛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짜자잔. 오, 넓다. 자, 오늘 쪽에 신발장. 넉넉하게. 자, 그리고 이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토끼 용품 같은 거. 다 수락하시죠. 베드리. 이건 칭찬, 이건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엄지 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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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이거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이거.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너무 좋다. 이게 완전 통창이니까 너무 시원해, 볼 때. 개방감이 확 있죠. 통 뚫렸어. 여기 보시면 약간 거울처럼 빛이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반사 필름을 밖에 붙여놔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안쪽이 잘 안 보여요. 사생활 보고. 그래서 여기 바로 옆집에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어두면 개방감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닥 보이는 게 포쉐린 타일이거든요. 오염물 같은 거 닦기도 굉장히 좋고 등도 매입등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시스템 웨커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함께하고 있는 주방이 있는데 정말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테리어. 맞아 인정 인정. 네. 주방이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작다 작어. 주방 작다고 치지 뭐. 알겠습니다. 수납은 너무나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넓고 좋다. 그리고 광파군. 식세기도 옵션이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모든 게 다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 바로 주방 옆에 붙어있는. 자 이게 뭘까요? 아 좋아요. 이게 주방이 작아요. 이거야. 주방 옆에 있는 거. 2구에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아 이거 최고예요. 이거 있으면. 그렇죠. 자 이제.